5. 밴더스의 선발 투수 5. 밴더스의 선발 투수 1당으로 코아웃이 됩니다 3번 유승철 선수의 타석 이야! 아우트 꽉 찬 원 스트라이크 한 번 더 아우트 투 스트라이크 밀링 타구 1당으로 3아웃이 됩니다 밴더스의 1번 타자는 총출 김용주 선수입니다 패트 안쪽에 맥힌 볼을 빠른 힌턴으로 좌안을 만드는 김용주 선수입니다 2번 조용삼 선수의 타석 2룰을 노리는 김용주 선수 투수 견제! 아! 잡히고 말았습니다 다시 볼까요? 어이없어하는 김용주 선수입니다 오우 김주림 투수 견제가 장난이 아닌데요 아우! 어딜 맞은 건가요? 아우! 아! 다행히 어깨군요 3번 최고의 비출 김대완 선수의 타석 아우트 슬라이더를 잡아당겼지만 3당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아! 그런데 발이 떨어졌다고 강력히 어필을 합니다 하지만 루심이 확실히 봤다고 반전본복은 없습니다 확실히 발이 붙어있었네요 정일양 선수의 타석 한가운데 원스트라이트 아우트 꽉찬 패스트볼에 투스트라이트입니다 인코스를 잡아당겼지만 3당으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체인지업에 파울이 됩니다 슬라이더에 다시 파울이 됩니다 아우트 패스트볼에 배트가 밀리며 3당으로 원아웃이 됩니다 칸이라! 송구실책으로 에러가 나오고 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5번 8.1년 중앙고 납풀 김기원 선수의 타석 히트! 이야! 아우트를 밀어쳤는데 아! 우익스킬을 넘겨 담장까지 굴러갑니다 주자는 이를 향하는데 아! 태그를 하다 두 선수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서로에게 인사를 하고 더가우스는 씩씩하게 들어오는 김기원 선수입니다 깊게 맞은 볼? 어? 애매합니다 아! 안타가 됩니다 그런데 빠른 네스트 플레이로 홈 송구? 아! 아웃이 됩니다 판독을 요구하는데 다시 볼까요? 애매한데요 아! 발이 더 빨랐네요 라인팀 조금 억울하겠는데요 7번 유신고 8공련 납풀 김대선 선수와 대결합니다 인쿠스 페스티볼의 원스트라잉 긴장되는 순간 히트! 이야! 이게 뭔가요? 체인저볼 앞에서 제대로 받쳐놓고 풀스윙으로 대형 투룸 폴을 만들어내는 김대선 선수입니다 이야! 페어노 투수를 상대로 대형 투룸 폴을 대단한데요 또 한 명의 강타자 황성원 선수의 타석 대야의 높이 뜬 골 3풀로 3아웃이 됩니다 인사성이 매우 밝으신 70년 프로나풀 김경화 선수의 타석으로 EMR 밴더스의 공격을 시작합니다 아웃드 슬라이더로 원스트라잉이 됩니다 인쿠스 페스티볼에 투스트라잉 히트! 높은 골을 받아쳤습니다 넘어가나요? 아! 넘어가진 않았지만 펜스에 맞는 중월리드 타로 1위에 안착하는 김경화 선수입니다 또 한 명의 프로나풀 함성원 선수의 타석 아웃드 꽉 찬 볼에 원스트라잉 맥힌 타구에 유격수정면 안전하게 포구하여 원아웃을 만듭니다 프로나풀 최부락 선수의 타석 이번에도 유격수정면 6단으로 토아웃이 됩니다 8번 김준승 선수의 타석 히트! 인쿠스 높은 볼을 잡아당겨 라인 옆에 떨어지는 좌선 1호타의 김준승 선수입니다 9번 선출 광성현 선수의 타석 인쿠스 페스티볼에 원스트라잉 파울 투스트라잉 결정구는 조금 빠졌나 봅니다 스윙 삼진 아웃 패스티볼에 이어 아웃 슬라이드로 삼진을 잡는 김기름 투수입니다 3회초 9번 유지환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웃 패스티볼에 원스트라잉 인쿠스 패스티볼에 배트가 밀리고 맙니다 투수 앞당볼 안전하게 처리하여 원아웃을 만듭니다 하지만 신호진 선수에게 볼넷을 주고 맙니다 히트! 아웃 패스티볼을 밀었는데 야! 이걸로 치고 맙니다 쉽지 않은 볼이지만 함성원 선수 정도면 잡아줘야죠 3번 유승철 선수의 타석 히트! 이야! 멋진 다이빙 캐치에도 강력한 타구에 볼이 빠지며 또 한 점을 달아나는 중간을 만드는 유승철 선수입니다 선출 한 명 가지고 지금 나온 거죠 일단 끝나봐야지 잘생긴 정재우 선출의 타석 이겨수 전면 다블코스 언더토스로 토아웃 그리고 일로 송구 이야! 더블아웃이 됩니다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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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왜 안 좋대요? 3회 말 1번 김용주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 오늘도 역시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하는 김용주 선수입니다 그리고 고용삼 수술을 볼레스로 내보내고 수술을 안정시키는 나인의 내야진입니다 타석엔 핵북탄 순수 비출 김대완 선수의 타석 아! 슬라이더에! 뚝당으로 원아웃을 만드는 김대완 투수입니다 4번 정일양 선수의 타석 히트! 히트! 인코스 높은 몰을 받아쳐 중2플로 한 점을 쫓아가는 밴더스팀입니다 프로다풀 김경화 선수를 고의사고로 내보내고 프로다풀 함성원 선수를 선택하는 나인팀입니다 히트! 이야! 제대로 밀었습니다 이야! 이걸 잡아냅니다 이걸 잡아냅니다 이걸 잡아냈다니 누군가요? 아! 귀염둥이 시너진 선수네요 3회 초 중앙곤 앞을 김교환 선수에 타석 히트! 이야! 아하! 아웃트를 제대로 받쳐 놓고 쳤습니다 낮고 빠른 계정으로 담장을 맞추는 좌안으로 오늘 멀티히트의 김기원 선수입니다 오늘 어려운 경기를 하는 대원우 투수 그리고 또 하나의 큰산 프로나풀 오진희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더블코스! 2루 송구 원아웃! 그리고 2루 송구! 이번에도 더블을 잡아냅니다 벤자스의 키스톱 골인 황성현, 김용주 선수입니다 아! 그런데 뭔가 부상이 왔나봅니다 아! 뛰다가 총알이를 다쳤나봅니다 진짜 메딕 황상만 선수가 다정한 마음으로 얻고 나갑니다 전타석 우월트롱크에 김대선 나풀이 타석입니다 파울! 인코스 높은 볼에 투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인코스 패스트 블러 삼진을 잡으며 홈런에 대한 복수를 하는 세어누 투수입니다 야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김대선 빨리 안 와! 밥 좀 챙겨드세요 오이 무거워 일량아 오케이 요번에 왔다 너무 멀어서 지금 체력을 아끼고 있는 거 같은데 아우 씨 아 저... 거기서 왜 번트를 댔냐고 사인... 뭐 아니었어요? 엑셀스 너무나도 멋진 경기여서 두 편으로 나눠 업로드합니다 전반부에 대한 경기 평가를 적절하게 댓글로 써주신 한 분을 선정하여 티그리스 나진아 감독님이 선물하는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 잠깐만요 영상이 다 끝냈습니다 언능 좋아요와 구독 빨리 능어주세요 제발 vineyards 끝 if you prep